동률인데 그런 건가? 그죠? 동점? 어, 이럴 때 어떻게 정수 계산이? 일단은요. 네, 긍정하게 라비스가 문제를 맞추시는 걸로 할게요. 네, 좀 냅다 참여도 되는 거죠? 네. 왔어, 왔어, 왔어. 정답 외쳐야 돼? 정답 외쳐야 돼? 빨리 외쳐야 돼? 이야, 진짜 외단아. 아, 그림을 잘 그리네. 그림이 지금 벌써 왔고. 어? 유혹의 소나타! 형사! 어? 왔어, 왔어. 왔어! 아니, 아니, 아니. 왔어. 왔어. 아, 잠시만요. 알았어, 없는 김에. 알 수 없는 김에. 땡. 땡. 아, 아니였어. 너무 잘한다, 너무 잘한다. 형,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망을 하자고요? 아, 그래? 영화 속에서. 로스트 스타! 비기너 게임! 정답! 왔어! 영화 속에서. throw in! 앨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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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. 주변에 있는 유혹이. 리오 스팀의 평균. 현금. 보다, 고리노. 릴라야? 함범의 정답에는 정답. 뭔지 알았어요, 이 형이 모르겠어. 나 이 형이 모르겠어. 어, 왔다 왔다. 나 이 영화 봤어. 그 제목이 잠깐만. 그 제목만 생각하면 돼 그거. 뭐야 이 영화 장면도 생각나고 닭이 형 나. 너무 잘 그렸어 나도 뭔지 알아 너무 잘 그렸어 나도 뭔지 알아 너무 잘 그렸어 너무 유명하고 심지어 난 이 영화를 남들이 재미있다고 해서 재미없게 만든 영화야. 제가 말씀을 할 수 있어 제목만 말하면 됩니다. 비긴어게인 했잖아. 큰일 나 바뀌는 거야. 알어 알어 아는데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. 뭔지 말해봐 뭔지 말해봐. 형이 잘해도 실수하면 진끓이 맞을 거야. 실수하면 실수하면 진끓이 맞을 거야. 실수하면 생각하고 얘기해. 실수하면 안다고. 안 해 이거 말할 수 없어. 힙해주면 안 돼 여기서부터. 어떻게 생각이 안 나지. 이거 치면 돼. 다 왔어 왔어 왔어. 인공 이름도 생각이 안 돼. 인공 이름도 세자가 넘어. 다 왔어. 다 왔어요 다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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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우야! 선우야! 주인공 1위로 생각이 안 돼! 주인공 1위로 3자가 넘어. 확실히 둘이 갈라서. 둘이 확 잘 갈랐을 때. 잘 갈랐었다. 흑뱀 팀은 3점. 교통과 제리 팀은 1점. 빅포미 팀은 0점. 선택하셨습니다. 확정이지 뭐. 확정이네. 1, 2등만 고른다. 단호박 짐? 나 단호박 되게 좋아해. 정목이 너무 중요해. 완전 아이보인데? 그러니까. 납치의 등갈비냐? 마지막 국제비냐? 마지막 중목은 짝꿍의 지성입니다. 지성을 테스트할 이번 게임이에요. 사자성어 빵빵 퀴즈입니다. 사자성어 앞에 두 글자를 듣고 뒤에 두 글자를 하나씩 써서 완성하는 걸로. 러브문으로요? 완성하는 걸로. 러브문으로요? 아니 아니 말은 안 돼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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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는데. 그걸 하나 약속해요. 끝까지 물어보지마세요. 진짜. 끝까지 물어보지 마세요. 진짜로. 제목만 얘기할게요. 가족들이 보고 있으니까. 한 번 마지막은 되는 걸로. 서로 팀퀴즈하지 마. 무슨 뜻이. 어. 쓰지 마요. 진짜 이거 진짜 하지 마. 여쭤 알아요.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. 하지 마. 그건 프라이버시야. 시청자 여러분이 검색하는 걸로 쓰라고 그래. 자 가시죠. 진짜 맛있겠다. 낙지 도전이야. 야 너희들 뭐가 된다. 어? 니가 앉는 지식을 다 끌어. 자 가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. 네. 다섯 문제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. 우측. 네. 화이팅. 가자. 오리. 하나 둘 셋 넷 다섯. 하나 둘 셋. 무줌. 무줌. 야. 우와. 안돼요. 내가 꽉각인데. 진짜 우리 너무 무시한다. 우리 무줌이 나올 줄은 나 진짜 꿈에도 몰랐다. 이거 너무 쉬워. 하나 둘 셋. 사피 규정. 정답. 우와. 육신양면? 양면? 영? 난 보지 난 양만하니까. 좋아 좋아 좋아. 정답 해 정답. 정답. 정답 해 정답. 영이야 영이야. 우리 소중을 너무 다 깨웠는데 그치? 영으로 지금. 흘러지 마 저거. 야 우리 정답은 거의 득이야 우리가 등간이 없는 거. 대기. 하나 둘 셋. 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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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만인거에요? 대기완료? 대기완료? 대기완료. 대기완료. 어 남이 진짜 시까봐. 비비완료 전 대기완료. 대기완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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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완료. 아니 숫자를 들으니까 안 떠올라. 삼. 이하니까 갑자기 대기완료. 대기완료. 호가. 호가. 하나 둘 셋 넷 다섯. 하나 둘 셋 넷 다섯. 하나 둘 셋. 자 파란색 채널 공개하겠습니다. 라비가 채머지 거 쓴 거 같은데. 설마. 하나 둘 셋. 호가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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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민 씨는 네번째 글자 아시나요? 무시요 나는? 네? 마지막 글자? 네. 아니었지? 호가. 호. 위. 호가. 나 그냥 추운 건데. 내가 하면 호가는 등밖에 없어요. 호가라는 말을 이제 하지마. 굿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 굿댓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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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 신상닭! 정답 이거 어떻게 하러? 타산 주로 세 번째를 돌리더라고 비해가지고 유형을 파악하는 타산타 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마이 아니야? 하나 둘 마이 뭐야 마이야 하나 둘 셋 마이로 뭐야 마이로가 뭔데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냥 갑자기 땡땡해졌어 집중! 지금 네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추셨고 한 문제 남편 이거 맞춰야 돼 트는 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딸기 오케이 오케이 자 반포 반포 고맙습니다 신기해 스토리 스토리 аш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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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